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73페이지의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합니다. 모든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든 개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지 간에 시장 조사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또 특정한 용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 구상을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면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주거하고 업무 공간이 같이 섞여있는 이런 주거에 대한 지역을 단질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이런 걸 찾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가끔가다 물어볼 수 있겠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걸로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또 해줄 수 있겠죠. 또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을 했던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있죠. 앞으로 현재 이 건물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이 용도로 경쟁력이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 있는 용도로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조사하는 게 그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 시장 분석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배웠던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방법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분석을 할 때는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74페이지에 부동산 분석에 대한 유형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걸 하죠.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 분석을 얘기를 하죠. 우리 거기 그림의 박스에 보면요.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시장성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있고 또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정오표에서 올려놓은 드릴 건데 이미 수정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이 경제성 분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지역경제 분석을 한다는 건요. 내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경제 분석을 할 때 경제기반 분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분석을 하냐면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 차별화하고요.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를 그러면 시장을 차별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균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단독주택 안에서도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안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공급하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동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시장 차별화예요. 그게 시장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시장을 차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부동산들이 구성이 됐었을 때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는 수요계층을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특성만으로 대입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수요계층에 따라서 원하는 주택의 유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30, 40대 가장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든가 어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분석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전 단계에서 우리가 조사된 특정한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얘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과거에 일정한 지역에 내가 공급하려고 했던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분양을 시도했을 때 분양이 다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흡수율 분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래 수요를 확인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요. 전 단계 여기 시장 분석에서 토대로 측정이 된 수익률이 있죠. 추정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에 나가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투자 분석에서는요. 여러 개의 개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지를 토대로 해서 이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최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이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는 이게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기면요. 하단의 참고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스와트 모형이라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스와트에 대한 부분은요. 경험이라든가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한 머리글자라는 거죠. 그거를 다 배열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항목별로 우리가 조사해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임대료도 있고 영업 경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그런데 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감도 분석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투자론에서. 그렇죠?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 안에서.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보다 넓은 의미가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투자 분석 기법 등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은요. 가끔 개발 쪽에서도 지문으로 언급이 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경제기반 분석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경제기반 분석에 대한 거는요. 입지 개수하고 경제기반 승수에 대한 거 두 가지로 있는데 여러 번 시험에는 주로 이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논리 정도 언급이 돼요. 그러면 경제기반 분석에 대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반산업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외부로 이렇게 수출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동구 서구에 H자동차와 H중공업이 딱 포진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기반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기반산업이 성장을 해서 여기에 고용이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 커피숍 아니면 뭐 호프집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으면 학원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산업의 고용이 한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비기반산업의 고용이 5명, 10명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반산업이 성장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할 때 이런 분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입지 개수라고 있잖아요. 이게 입지 개수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개수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산업이 기반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에 예를 들어서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에 가령 예를 들어서 A지역 전산업의 고용자수 분에 A지역 X산업의 고용자수 예,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게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이 있죠. 분에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고 1이면 전국 평균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 그렇죠? 이건 전국 평균하고 동일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전국의 이렇게 보세요.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 대비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을 비교하게 되면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보다는 틀림없이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클 거예요. 그러면 울산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이 지역의 기반산업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게 또 재채기도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반산업이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계산 문제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단순하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걸 기준했을 때 377페이지 보면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입을 할 때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를 우리가 측정해 봐야 될 때 있죠. 이거는 맨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제일 숫자가 큰 애가 있어요. 거기 가면 4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용자 수 합계가. 그러면 여기 4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것은요. 자, A지역 X산업에 대한 일단은 고용률을 우리가 구해야 됐을 때 A지역의 X산업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전 지역의 고용자 수가 얼마가 되냐면 240이 되겠죠. 그래서 400분의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24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춰준 거예요. 4, 6에 24니까. 그렇죠? 그럼 분모를 우리가 0.65로 계산했을 때 X지역에 A지역에 가게 되면 전체 우리가 고용인구에 대한 입지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게 0.6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A지역의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준하게 되면 표현상에서 200명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고용자 수 보면 A지역은 전체 200명, B지역도 200명이잖아요. 400 옆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전체 고용인구가 200명인데 그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200분의 100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6분의 0.5 하게 되면 계산하시면 0.83333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A지역에 대한 X산업을 계산하게 되면 0.833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이거를 번번수를 통해서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되는 분들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지역을 우리가 Y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계산할 때 편한 게 뭐냐면요. X가 0.6이니까 Y는 당연히 0.4예요. 그렇죠? 출제자가 숫자를 맞춰준 거죠. 왜? 400분의 여기는 16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0.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B지역에서는 전체가 몇 명이냐면 200명 중에 60명이라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60명이니까. 그러면 2, 3은 6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0.4분의 0.3이니까 계산하면 0.75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지역 X산업, Y지역 B산업 계산은 0.833과 0.75. 그러니까 둘 다 기반산업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1보다 크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할 때 추가로 우리가 연습 문제로 또 몇 개 다뤄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동영무의고사에서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7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제기반 승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요. 그 지역에 기반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있죠. 도시 전체로는 얼마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경제기반 승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시험에서 인용이 된 설레는 아주 오래전이죠. 2004년도쯤에 경제기반 승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고 가끔 선생들이 이거 계산하는 거를 쓸 때도 있는데 역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 다만 요건은 그렇다는 얘기죠. 기반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것은요. 가령 예들어서 그거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공식은 원래 델타 T는요. 1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델타 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도시 전체에 고용 또는 인구 소득 이걸 나타내고요. 여기 1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경제기반 승수예요. 요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델타 B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건 기반산업이 있죠. 기반산업의 고용 또는 인구 소득 이런 거예요. 델타니까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요 N이 뭐냐면 비기반산업 비율이에요. 그 지역의 산업 구성은요.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에서 이걸 뺀다는 게 비기반산업 비율이죠. 그러면 1에서 이게 전체니까 비기반산업 비율을 빼면 이게 기반산업 비율 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예제 하나 있죠.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이고요. 이 가운데 비기반활동 고용인구가 4만 명이라고 그럴 때 이 지역의 기반활동 부분에 고용 증가가 5천 명이 예상이 된다면 이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2만 5천 명이 증가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총 고용인구가 5만이고요. 비기반활동 고용인구가 4만이라는 얘기는 5만 분의 4만이니까는 8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여기 5만이고요. 여기 4만이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0.8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총산은 비기반산업 비율이 0.8이란 얘기예요. 그럼 1에서 0.8을 빼면 0.2 나오죠. 0.2분의 1을 하게 되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기반승수가 5고요. 이 지역의 기반산업의 고용이 5천 명이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2만 5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해드렸냐면 친절하게 비기반산업의 고용인구가 80%다에서 90%다. 이렇게 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80%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까지 시켜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 신개발과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개발의 종류 나와 있고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의 종류를 보게 되면 시행방법에 따라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개량재개발, 철거재개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거는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 보면요. 신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 있을 때 재개발 중에 보게 되면 거기 시행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거기서 보시면 보전재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수복재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량재개발이고 그다음에 철거재개발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게 얘고요. 다 밀어버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적극적인 것은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개발이고요. 수복재개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노화 또는 불량화가 발생하는 일을 원상회복시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보전재개발은 아무런 어떤 노화라든가 이런 건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전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었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조사했냐면 거기 왜 불국사 뭐 이런 데 있죠. 천년고찰만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첨성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천전전에 지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나 된 건축물이고 이후로도 이런보다 더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파손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강장치 같은 걸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형식의 개발이 보전재개발.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얘하고 얘하고 제목 바꿔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상의 구별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법령에 기초해서 구별한 건데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6개짜리가 3가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있고 재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재개발. 그런데 구별하는 기준은요. 이게 혹시 1차만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우고요. 1차만 혹시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대요. 그렇죠.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열이라고 했어요. 열이 발생하는 곳. 거기가 재개발이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구별하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용어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빈진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 법령이 6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가 되고요. 그때 빈진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어냈냐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강남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재건축은 대규모로 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요소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되니까 소규모로 쪼개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죠. 여기도 보면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역시 소규모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얘를 갖고 틀린 지문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목만 갖고 구혈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얘가 소규모 개발 사업하는 것이다는 거. 고어 정도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영 개발하고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공영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 쪽에서도 한번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영 개발할 때 우리가 매수 수용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지 방식 이런 거랑 같이 한번 해보신 거고요. 그래서 개발해 보게 되면 교전상에서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쪽의 개발 쪽에서의 공영 개발은 공적인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셨지만 공적인 주체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니까 계획적인 개발도 가능하고요. 개발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강점이지만 단점은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우리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공영 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상에서는 뭐를 더 많이 물어보냐면요. 이걸 더 많이 물어보죠. 민간 개발 방식.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381페이지에 가면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개발이냐면 자체 개발이 있어요. 이거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고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익도 가져갈 수 있지만 잘못되면 리스크도 다 본인이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이 조인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공사비 대물변장이라는 건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건물을 짓는 거죠. 집권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등가로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대1로 교환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럴 때는 별도의 약정을 만들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설로 채워준다. 아니면 현금으로 메꿔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표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고요. 분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이게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조합 아파트가 결성이 되고 조합하는 투자자 형식으로 모집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을 하는 게 뭐냐면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토지를 마련해서 자기가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 같은 거 할 때 분양 대행을 개발업자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냐면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업에 지분 참여를 했거나 공동 투자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업은 이 사람이 다 한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 분양 대행 같은 것만 계약만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냐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탁자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 회사예요. 그러면 신탁 회사하고요. 소지 소유자 간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명의의 이 토지 있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 계약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신탁 성명의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위탁자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에요.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할 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노란색으로 가는 게 사업 위탁하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겠죠. 이거 두 가지만 묶어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의 관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80위 하단에 가면 토지 임차라고 해서 차지 또는 신차지 방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지는 그냥 일반적인 임대료 주고 토지 빌려 쓰는 개념이고요. 신차지는 공동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정도 정리하셔도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관리 마케팅 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